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떠올려 먹게 해당한 바와 같이 우리 주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창석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며 세상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네 주여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겸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누르지 아니할 것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눈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할렐루야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 둘 것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어디다가 뒀느냐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이름을 재단에다 뒀습니다 재단 그 다음에 모세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모세시대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시대입니다 솔로몬시대 솔로몬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디냐 신약시대는 어디냐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심령성입니다 심령성전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을 우리 심령 속에다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 공사가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덥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한번 다 해봅시다 할렐루야요 그럼 이제 성막을 공사를 하는데 성막 공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은 성막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막은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의 역사에요 기둥의 역사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둥이에요 여기야 기둥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깥 기둥입니다 바깥에 이렇게 기둥 울타리 기둥을 세워놓고 세마뽀천으로 이렇게 다 담장을 쳤어요 옛날에 사리떼를 가지고 하듯이 그래서 이게 기둥입니다 여기에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어요 이거를 성소라 그래요 성소 이거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기둥이 있는데 3대 기둥입니다 3대 기둥 할렐루야 3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문입니다 문 문 문 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문은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문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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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구원으로 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것이 뭐냐 세 번째가 번재단이에요 번재단 번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성소 이 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성소 안에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촛대입니다 촛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떡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단입니다 향단 향단이에요 성소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법계예요 법계 법계입니다 이 법계 안에는 뭐냐 십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의 쌍란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소에 촛대를 살펴봤고 두 번째 떡상에 대해서 지금 상관하고 있습니다 떡상 떡상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시죠 이렇게 상입니다 상 그러면 여기에가 떡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떡상이 여섯 개씩 양쪽으로 각 총 열두 개의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열두 개의 떡상 떡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상에 이 떡을 이걸 가리켜서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떡병자를 쓰죠 떡병자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는 건데 진설병인데 왜 하나님은 이 떡을 열두 개를 드리라 그랬을까 그러면 이 이 지금 성막 밖에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입니다 열두 지파 그래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해서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개를 드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바깥에 있는 누구예요 열두 지파를 의미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떡은 뭐냐 밖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여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떡을 진설하느냐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떡이 되는 과정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데 열두 개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열두 지파단 말이에요 열두 지파 밖에 있는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떡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을 만드느냐 떡 만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설병은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느냐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래서 통미를 통곡식을 가져다가 이 절구통에다가 또 맷돌에다가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박박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이 열두 덩어리니까 밖에 있는 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떡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상고하면서 꼭 기억이 될 것은 뭐냐 이 성막은 성막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성막은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예수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예수 말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떡은 뭐냐 열두 덩어리긴 한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예수 말하려고 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말하려고 지금 나타난 거라고 예수 설명하려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구약 유대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진설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의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무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이 누구냐면 신약시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것은 그래서 성막은 세 가지를 항상 의미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냐 이게 의무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돼야 된다는 게 떡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이 되려면 뭐냐 첫 번째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거친 가루가 아니고 거운 가루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걸 구워야 돼요 구워 구우는데 번철에다 구워요 번철 번철에다 구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려면 먼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입니다 죽음 항상 죽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죽음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다음에 이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먼저 고운 가루가 돼 자아가 처단이 돼야 돼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한 번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기름 부음이 두 번이 나와요 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을 한 번 붓고 그 다음에 구울 때 기름을 붓는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붓는 기름을 우리는 사역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사역의 기름 부음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 진설병이 돼야 됩니다 진설병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하나님 앞에는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돼요 누룩 없는 떡 할렐루야요 누룩이 없어 누룩이라는 건 뭐냐 이스트 그러니까 그 반죽을 확 부풀게 하는 누룩 없는 떡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떡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진설병 그 다음에 어떤 떡을 드려야 되느냐 무교병을 드려야 돼요 무교병이 뭐예요 없을 묻자죠 그래서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 누룩 없는 떡을 드리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군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떡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떡 드려지는 떡 진설병 어떤 떡을 드려야 되냐 무교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첫째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되고 기름으로 구워야 돼요 그러나 이 떡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면 이 떡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누구나 다 상고했으니까 이 떡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뭘 왔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베들렘에 오셨어 베들렘 베들렘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참 신기하죠? 그것도 예수님이 마흑간의 탄생에서 말구이에 누셨단 말이에요 말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이지 뭐예요? 말 밥그릇 말 밥그릇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영생의 떡이 되려고 영생의 밥이 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의미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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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시체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또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예수죠 두 번째로는 구약 백성들이에요 구약 백성 구약 백성들은 이걸 만들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떡을 드려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안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 사안제사 사안제사를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뭘로 드려야 되느냐 떡을 해야 된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 곡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삼았지만 이제는 내가 산재물이 돼야 돼 산재물 산재물에서 우리도 이 떡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뭐냐 우리도 예수의 떡이 돼야 돼 이걸 삶의 공유라 그래 삶의 공유 뭐가 된다고요 삶의 공유 삶의 공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돼 주셨고 나는 주님의 시장길을 해결해 드리는 떡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공유예요 예수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떡이 되어 주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떡이 되어 주시고 헌신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삶의 공유라 그래 삶의 공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이 너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는 너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떡이 돼야 돼요 산떡 알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행로를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너무 곤해서 곤하다는 것은 뭐냐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을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뭐요? 사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몸이 곤하여서 그러니까 몸이 곤하다는 것은 배도 고프고 지치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우물가에 잠시 쉬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가서 떡을 좀 구해 갖고 올 테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어디 가지 말고 속 썩이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동네에 간 거야 그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3시밖에 안 됐는데 여자 하나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5시나 몇 시에 이제 저 해가 이렇게 하면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사람은 혼자 온 거예요 혼자 창피하니까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여튼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이제 오후 3시쯤에 돼가지고 물을 길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얘기를 쭉 해요 야 저기 저 아주머니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내가 목마리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주님을 보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했던 배경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단 말이에요 두 나라가 한 나라인데 우리 꼭 남북한 나라들이 찢어가지고 나라저희 살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망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리고 오랜 시간이 또 흘러다가 남유다는 뭐예요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차피온 나라가 뭐 내 나라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십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들 놓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리 도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혼혈아들이 막 생겨갖고 온 거예요 혼혈아 막 섞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뭐냐 그러냐 저거는 저건 개 같은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 상종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 나라인데 두 동강이 돼가지고 그런 의미 때문에 서로 상종도 하고 상종도 안 하고 더럽다고 기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사연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상종도 안 한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딱 말꼬리를 붙잡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를 다 한 거예요 전도를 다 했어요 전도를 다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막 헐레볼 떡 따라서 주님 선생님 우리가 떡을 구해왔으니까 빨리 떡 주시오 떡 떡 배고프니까 빨리 떡 주시오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떡 안 먹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허 우리보다 누가 먼저 와서 떡을 주고 가셨나 우리가 새가 빠지게 가서 떡을 구해왔는데 누가 죽어버렸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떡으로 내가 굶주림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하는 일로 인해서 나는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와서 이제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제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제자들이 준 떡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떡을 주고 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양식은 내 양식은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내가 이 여인을 구원하는 일로 이 영의 양식으로 나는 이미 채워졌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떡이 되려면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 드리려면 내가 맷돌 속에 들어가서 철구통에 들어가서 가루가 돼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통미를 통곡식을 갈아서 이렇게 진설병 무교병을 만들어서 드렸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영적인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산제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산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산 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워 드리려면 뭐 했느냐 바로 찬양 기도 전도 섬김 헌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그 양식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이게 우리가 직접 죽어서 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는 영적인 거니까 뭐냐 바로 주님이 먹고 만족함을 누리는 떡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는 줄이지 않다 나는 이미 나가 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이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을 만족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족하는 떡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잔향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라는 거예요 떡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떡이 되었대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의 떡 감사의 떡 헌신의 떡 전도의 떡 말씀의 떡 아멘 이러한 떡으로 온전히 주님의 시장감을 채워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잇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그렇죠? 인간의 육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그네시스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초대교회 그게 왕성했던 그 이단들의 활동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 헬라의 이 철학과 이 짬뽕이 되면서 신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뭐냐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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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또의 육신의 오심을 부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러운 악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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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를 영으로만 오신 분을 믿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요 50%는 인간이고 50%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00% 100%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픈 걸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 당연히 느꼈죠 당연히 느꼈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배단위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한지라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 배고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이제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시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들었는데요 때를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시간을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계절을 그분이 만들었잖아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밑에 가가지고 뭘 해요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약성도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은의적 표현이에요 나음만 무상하지 입상에만 무상하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의 무화과 떼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교병을 만들고 진설병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떡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작 내가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못됐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와서 별일을 다 하면서도 별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무화과나무에 비유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폐하 메말르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구약교회를 하나님이 폐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도 못 맺는 감나무 그거 뭐 하려고 했냐 열매도 못 맺는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못된 나무 그거 놔두면 뭐 하겠냐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감남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돌감나무인 우리들 신약시대 우리들도 만약에 주님의 시장길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경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참 막 유대인들이 막 세례받으려고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버리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경고하고 세례요한이 이미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이 경고했어 니들 그게 유대인들만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온 거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건 다 찍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설병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경고하고 예수님이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감남나무도 이렇게 찍어버리는데 너희가 접붙임을 당한 이 돌감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드실 만한 떡 주님이 주님의 시장을 채워드리는 그런 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떡 아멘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울 것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적인 떡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곡식이나 음식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내가 배부른 것은 내가 이 배부른 것은 뭐냐 그런 보리로 만든 떡 밀로 만든 떡이 아니고 바로 이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함을 채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주님의 그 배고픔을 채워드리는 떡이 되려면 뭐야 돼요 잔양의 떡 기도의 떡 전도의 떡 헌신의 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의 떡 할렐루야 아멘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삶의 공유라 그래요 삶의 공유 아멘이요 삶의 공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로는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됐어요 예수 예수가 예수가 그러면 나도 뭐예요 나도 생명의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길을 채워드리는 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설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우리는 뭐예요 삶의 공유라 그랬죠 삶의 공유 그렇습니다 삶의 공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 말이에요 이 진설병이 성경에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이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떡을 다이시 먹었다 그랬어요 보통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다이시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다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진설병을 드린다는 거예요 진설병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다이시 먹었지 않느냐 잘 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토 먹었다 그랬어요 다이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 떡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예수가 나의 우리의 떡이 되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또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되어서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다이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성도는 이 생명의 만나 이 말씀의 떡으로 공급을 받고 또 성도들은 목사에게 헌신의 떡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삶의 공유예요 삶의 공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로 생명의 떡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에게 헌신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에게 드려진단 말이에요 드려져 주님의 시장길을 채워드리는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떡은 또 제사장이 먹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바로 이 제사장 성도는 뭐냐 목사는 목사님들은 제사장으로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또 목사님의 목사님에게 헌신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떡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삶의 공유 아멘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도 바울도 보면 바울도 보면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바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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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만족을 얻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삶의 공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떡을 공급하고 성도들은 헌신을 통해서 목해자에게 공급을 하고 이게 삶의 공유가 일어나요 삶의 공유 아멘이요 삶의 공유가 일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예전에 이만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냐 그 11조에 대한 것을 바로 가리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기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안 가리키면 성도도 복을 못 받고 뭐예요 목사도 가난하고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삶의 공유 삶의 공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은데 교회에다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돼 삶의 공유 그래서 목해자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리고 그들라이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목자와 성도가 삶의 공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삶의 공유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삶의 공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성도와의 그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돼 그런 교회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사랑제일교잖아요 사랑제일교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간 목사님은 또 그냥 들어오면 다 이렇게 베풀고 또 성도들은 푸짐하게 열심히 부르다가 갔다가 또 채우고 이렇게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돼 삶의 공유가 아멘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삶의 공유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빌리포서 4장 18절에 보면 이걸 쓰러 설명을 이걸 해야 돼 이거는 우리 청교도만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빌리포서 4장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빌리포에 보면 빌리포에 보면 빌리포 성도들이 빌리포 성도들이 이제 그 바울이 전도사역을 하는데 전도사역을 하는데 어려울까 봐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헌금을 보낸 거예요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가 이것을 받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아니 바울은요 자기가 받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놓고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보냈겠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보냈겠지 그런데 그걸 받아놓고 뭐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기가 받아놓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뭐냐 바로 사도바울의 사도바울이 뭐냐 사도바울의 떡이 되진 거예요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전해줬고 아멘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떡을 먹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헌신을 해서 헌신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바울에게 다 갖다가 뭐냐 헌금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삶의 공리 예수가 우리에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맥락이라 같은 맥락 그래놓고 이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토 예수 안에서 영공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잘못 들으면 이게 저 새끼가 저게 이단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잘 봐요 하나님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축복을 주실 때 절대 다이렉트로 안 줍니다 이거 일단 인정하시면 아멘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복주는 건 없어요 이걸 모르는 거야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쫓아가는 거예요 뭐 돈 받으려고 쫓아간 게 아니고 돈 줄지 안 줄지도 몰라 애시당 조금 깨야 돼 왜 하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옆에서 경호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뭔 축복을 이렇게 받아갖고 조상이 3대 간에 뭔 덕을 쌓길래 저렇게 된가 이렇게 하면 부러운 사람들이 많거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골병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확 부럽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는 가면 막 돈도 엄청나게 받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경호팀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와서 봤더니요 자기가 밖에서 봤을 때는 한 200만원 300만원 봉급받고 그리고 그냥 좋은 건 혼자 다 누리며 먹으면서 사는 줄 알았대 근데 와서 보니까요 돈 한 푼 안 줘 어? 자 그냥요 골병 드는 거야 골병 들어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아이고 없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야곱이가 야곱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안 거야 야곱이가 어디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걸 안 거야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걸 안 거야 근데 애에서는요 멍청이 한 줄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 애에서 같은 성도 야곱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축기 아니면 살기로 그 복을 받으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형을 갖다 팥죽으로 속여가지고 장작권을 뺐고 그걸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안수를 받아야 돼요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흘러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복이 열두지파에게 이렇게 흘른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축복기도를 받아 부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가리킬 때 이걸 잘못 가리켜버리면 아 저 새끼가 드디어 이단처럼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해요 성경이 다 그렇게 흘러오고 내려오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다 흘러와 사무엘을 통해서 다이사를 통해서 다 사사세를 통해서 그렇게 흘른다니까 바로 이 원리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토의 진설병이 돼야 돼 무교병이 돼야 돼 이게 삶의 공리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토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냐? 사도는 뭐냐? 주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대리자 그래서 성도와 목자의 관계는 바로 이 원리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고 또 생명의 떡으로 드리고 그래서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빌리뽀 교인들은 한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니들이 헌금 안 해도 나는 풍족하다니까 풍족하긴 뭘 풍족해 다윗도 사실은 맨날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는 풍족해 너희들이 안 줘도 그런데 너희들이 준 것을 내가 받고 풍족해졌다 그러잖아요 풍족해졌다는 건 뭐예요? 만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족 내가 배불렀다 이거야 배불렀다 주의 종 바울은요 예수가 아니요 바울은요 예수의 종이요 사도예요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그것도 정식 사도도 아니요 주님이 열두 명 뽑은 사도도 아니요 그런데 사도인데 빌리뽀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니까 내가 그걸 받고 내가 풍부해졌다 이거야 풍부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족함을 내렸다 내가 시장길을 없앴다 이거야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이것이 향기로운 재물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뽀 교인들은 뭐예요? 바로 주의 종에게 뭘 했냐면 풍부하게 갖다 드렸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풍부해지고 풍성하게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풍족이란 말은 만족 만족 풀 만족했단 말이에요 만족 성도들이 들어진 걸 가지고 내가 풍족해졌다 그런데 이제 나를 풍족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욕먹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예요 이런 설교가 그런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50년 60년 전에 1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이런 삶을 산 거예요 눈물납니다 눈물납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는가 이만신 목사님의 내가 간증을 들어봤어요 오직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건사님인데 누구밖에 모르냐 목사님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이성봉 알아요 이성봉 한국이나 그 세계적인 부흥사 이성봉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그 교회에 오면 어린 나이에 부흥회로 오면 지금은요 다 집에다가 안 모시고 다 식당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손님을 딱 절접할 때 집에서 칠면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다가 음식을 전해놓고 부르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목사님 저기 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줄 알았잖아 밖으로 가서 식사 대접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간이 아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뭐요? 아하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별별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는 그렇게 목사님들을 밖에다 대접을 안 하고 지금은 부흥강사들 가면 다 밖에다 대접을 줘요 누가 안 해서 합니까 할 사람도 없고 그것도 편하고 좋죠 먹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좋고 대접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없어 식당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만신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성봉 목사님 부흥행하면 다 목사님이 식사를 다 짜주잖아요 어느 집에는 첫날을 저녁에는 어느 집이 이렇게 짜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성봉 목사님 집회 끝나고 와서 식사를 하면 자기들은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닭을 잡아가지고 삶고 그 또 계란을 또 해서 그냥 그 밥 위에다 쪄가지고 이렇게 쪄서 이성봉 목사님 김치 수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차려주면 또 옛날에 어른들은 그 대접으면 그걸 다 먹어야 뭐예요 다 먹어줘야 식사 대접은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뚫어진 문구멍을 이렇게 보고 있대 동생하고 그래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식사를 할 때 야 저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가 밥 남기면 그거 내 거야 아 왜 형아는 너 뺑알 형아 끄만 다 해 그래 저 계란도 내 거야 아 형아는 왜 다고 형아 끄만 다 그래 그래 둘이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남기기만 밖에서 바라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다 먹어버리는 거야 싹싹 긁어서 먹어버리는 거야 왜? 대접은 사람들한테 복 받으라고 그걸 보고는요 둘이서 동생하고 저 안쪽으로 와갖고 둘이 울었대잖아요 목사님은 나쁜 놈 우리는 배고픈데 하나도 안 남겨주고 다 잘 때로는 목사 안 해야지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잖아 이만신 목사님이 중앙성결교회 그러면 간증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목사들을 섬겼어요 쥐종들을 다 그래 다 간증 들어보면 다 그래 다 다 그래요 지나칠 만큼 하는 거야 요즘 같으면은요 아이고 저 할렐루야 거에 김상봉 목사님도 뭐 3대인가 4대인가 된다 그러잖아 신앙이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욕먹는 거잖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지나칠 정도가 아니고 그게 원색적 복음이었어요 보세요 사도마을이 사도마을이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가 풍족하다 그래 아니 풍족은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야 되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원래적으로 하면 주님이 풍족해야지 왜 지가 풍족하냐고 그런데요 분명히 보면 성경에 보면 빌리포 교인들이 갖다 바쳤는데 자기가 풍족하대 그래놓고 그걸 또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운다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성도는 목사에게 들여서 풍족하게 만들고 목사는 성도에게 축복을 빌어서 뭐예요? 풍성하게 되게 만들고 이게 삶의 공유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건방을 뜨는 거야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굴림하려고 여러분들도 내가 굴림한다고 여러분들도 굴리면 안 당하겠지만 굴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색적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 간증 얘기를 하려면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근자에 와서 성도들이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복음을 우리부터가 잘못 배운 거야 우리부터가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근본이 그러니까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안 살 텐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잘 들어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그냥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요 빌리포 교인들은 헌금을 통해서 바울에게 풍족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빌리포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 삶의 공유야 삶의 공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면요 우리 큰 고모가 권사님이셨어요 시골교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권사님은 과부니까 혼자 사시니까 그 작은 방에 꼭 전사님들이 사택을 삼아서 있었다고 바로 우리 집 앞에 바로 옆에 한 20m밖에 안 돼 우리 집 우리 고모네 집 그러면 그때는 통합 측 한일장시는 여자신학교니까 호남신대나 이렇게 졸업을 하면 그때는 통합 측이 3년간을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산수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교회는 우리 초대학교 때 시골교회는 전사님이 딱 3년만 있다 가는 데야 3년 딱 있으면 가버려요 그래서 전라도 전라남도 쪽에는 통합 측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고모가 권사님인데 작은 방에 전사님들이 3년 있다가 하고 3년 있다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린 나이예요 우리 엄마가 감자 캐면요 감자를 한 바퀴쓰 주면서 예수 선생한테 갖다 줘라 예수 선생 엄마 그 예수 선생한테 뭐라 자꾸 갖다 줘 갖다 줘 이 썩을 놈아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고 가 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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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우리 엄마 갖다 주래요 그래 고맙다 고맙다고 전해주라 퉁 놓고 와 그러면 또 이제 쌀 농사지하고 방아를 치잖아요 꼭 그 방아를 치면 꼭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에다 이렇게 담아서 야 저 예수 전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엄마 왜 갖다 주라 그러는데 갖다 줘 이 썩을 놈아 그러면 또 갖다 줘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심부름을 했거든요 심부름을 했는데요 이야 그게 헛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해서 줬을까요 그래도 고생한다고 그냥 인정해서 줬을까요 인정해서 준 거야 인정 인정 때문에 우리 옛날에 시골은 인정이 많았어 저거는요 이게 자파에서만 돌아오면요 대한민국의 제일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어 전라도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 민족이잖아요 정의 민족이 특히 전라도 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명절때 떡하고 그러면 서로 담장 넘어서요 떡도 나눠 먹고 나 그랬단 말이야 잔치집에 가면요 그냥 안 가고 쌀 가져가고 계란 가져가고 소주 가지고 그래갖고 서로 이게 잔치도 이렇게 서로 막 어울려서 만들고 그랬더니 정이 많은 데인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런 영적인 의미 모르고 그냥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뭐예요? 신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세지지 않고 갚아버려요 절대 여러분은요 손해날 장사 안 하는 거야 아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것이 결코 상이 없다 하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세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 우리도 이 떡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살아야 될 건지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란 말이에요 이 한 사건이에요 이 한 사건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로 섬겼는가 그들은요 잘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 때문에 빤스 사건이 일어난 건데 대구 서영교회에 설교하다가 이 설교하다가 정강욱 목사님의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여기서 빤스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누구를 위해서 원래는 목을 내야 돼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놔야 돼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위해서 목을 내놔다?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놔다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 이거야 이거 바로 이야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아멘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이 됐고 나도 예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돼 만족의 떡이 돼야 돼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치면 끝나는 게 아세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의종 주의종은 성도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성도는 주의종의 풍조감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 이게 삶의 공유야 삶의 공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성도들도 좀 거시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50년 전에 40년 전에 6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죠? 한성희 전사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큰 고모가 권사님인데 그렇게 섬긴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는 뭐냐 목사님 중심으로 딱 돼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서울사랑절의 정강훈 목사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일을 하는 거야 만약에 다른 교회 같았으면요 정강훈 목사님 12번도 더 쫓겨났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이 딱 시작한 게 17대예요 17, 18, 19, 20, 21대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 만나서 내년까지는 성교를 6번 치르는 거야 6번 치르다 보니까 인생 다 끝났어 이거요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 교회 돈 다 갖다 써버리고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그리스바이오 아이고 젠작 잘려버려서 젠작 젠작 날아갔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결국 마지막에 꼭지점을 지금요 예수 한국 복음통에 대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온 거야 이 청교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처럼 당연히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돼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예수를 만족해하는 진설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요 이거는 그건 당연한 관계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안 되는 거야 이 한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바울이 어디서 축복 빈 거 봤나요? 바울 서신의 열쇠군 중에서 어디서 축복을 빌었어요? 축복 빈 데 없죠? 여기서 축복을 빌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이 한 가지를 지금 말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이 말씀을 듣고 해독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사람 복받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필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풍족하게 만들고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삶의 공유야 이렇게 일어나야 여러분이 복받는 거야 이런 교회는 다 복을 받았어요 여의도 순봉교회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된 사람 복 안 받은 사람 봤나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면밀하게 보면요 당연히 그래요 교회도 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요 세 제자가 있어 세 제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0명 그 다음에 뭐예요? 120민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허담물이에요 허담물이에요 허담물이란 말이에요 허담물이 하여튼 우리 청교도 갖고 처음에 이거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이거 툭딱 끓이면 이거 그려놓고요 여러분은 세 제자입니까 허담물입니까? 이거 했어요 이거 근데 결국은요 다 떠나더라고 모지리들만 지금 남았어요 우리가 모지리 멍청한 놈들 대가리 나쁜 놈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모지리들이 지 교회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댕기거든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허담물이로 교회 댕긴 사람 보고 없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 이 열두 제자까지는요 다 생명을 걸었어요 그 120민도는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의 형제잖아요 500의 형제 500의 형제도 남았어 500의 형제 500의 형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 우리는 기왕 신앙생활을 할 때 저렇게 하지 말고 깊이 들어와서 합시다 이 원리를 잘 배우나 이 원리는요 우리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아멘 이건 다 알잖아 이거는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야 이거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 진설병을 통해서 아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떡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무교병이 되고 우리가 진설병이 돼야 되는구나 알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바울과 빌리뽀교의 성도들의 문제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바울은 어디에서도 성도들에서 축복을 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축복을 빌냐 유일하게 빌리뽀교에서 딱 이걸 말씀을 해요 이 비밀을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뭐냐 목사의 풍족을 채울 수 있는 떡이 돼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떡을 제공하는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무조건 북조선처럼 그냥 다 굶겨놓고 이 새끼들 다 기쁨 좀 하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삶의 공유 북조선은 그렇게 삶의 공유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공유가 돼 목사는 성도, 성도는 목자 이게 삶의 공유가 일어나야 그 성도가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신세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지금요 잔여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돌아와요 나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도 돌아와 참나 천하 없는 인간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다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하는 일은요 얼마나 어려웁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꼭지점을 돌리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원리만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삶을 할렐루야 그 새끼들도 간증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증거리 나는 그래요 애들 뭐 이렇게 다 해도요 별로요 나는요 동남풍화 부르라 서부풍화 부르라 애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냐 그것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간증거리 만들고 있는 거거든 간증거리 그래야 지들도 다 왜 나와서 콧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 한번 할 거 아니야 그거 다 간증거리 만드는 거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만 붙잡고 여러분이 제사장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는다니까 성 어거스틴 보세요 어머니 모지카가 16년 동안을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고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다 삶의 간증을 만들어 가시는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우리는 한번 떡이 되어봅시다 아멘 주님을 위한 떡 주의 종을 위한 떡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족해하고 주의 종을 만족해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마로 임하여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시장을 채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만족해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아버지 물질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실 걸 믿사옵고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사 한 주간 똥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 올리옵소서